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서 탈미드 에셀스 피롯 개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입니다. Now you see how all the questions that we presented in the beginning of the introduction are complete fully.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나왔던 여러가지 모든 그러한 질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They are the obstacles that the evil inclination spreads in order to haunt innocent souls, to dismiss them from the world robbed and abused. 즉 이러한 질문들은 일종의 obstacles, 약간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장애물을 설치한 장본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충동들입니다. 이 악한 충동들은 우리를, 즉 우리라는 것은 innocent soul, 아주 무지하지만 순수한 우리들을, 우리의 영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표적으로 해서 설치해 놓은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 의미 없이 살다 떠나도록 우리를 꿰고 있는 그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mine the first question. 자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살펴봅시다. Where do they imagine that they can keep the whole Torah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wisdom of Kabbalah?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요. Kabbalah 지혜가 없어도 토라를 완전히 지키고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I say to them. 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ndeed, if you can keep the study of Torah and the observance of the mitzvot appropriately, Lishma, meaning only in order to bring contentment to the maker, then indeed you do not need to study Kabbalah.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의 개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 즉 창조주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때는 Kabbalah를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is is because then it is said about you, one soul shall teaching. 왜냐하면 이러한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과 딱 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즉, one soul shall teaching.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가르칠 것입니다. 라는 구절에 부합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별도의 Kabbalah를 통한 어떤 연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 자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당신은 마치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샘물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당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는 마치 라삐비 메이르가 미시나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통한 도움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롤리시마 즉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싶다라고 소망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러한 당신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도대체 몇 해나 당신은 이런 상태로 지내고 계십니까? 혹은 얼마나 긴 시간동안 당신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해 왔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는 거죠. 만약 당신이 타나카마가 이야기한 횟수, 즉 5년이 아직 채 되지 않았다면 혹은 레바 요시, 요시 라삐가 말한 바와 같이 아직 채 3년도 되지 않았다면 그때 당신은 아직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더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는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릴 것이다. 라고 희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토라를 연구해 왔다면 그것도 라비 요시가 말한 3년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혹은 타나카마가 이야기한 5년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 왔다면 바라이타가 경고하는 바와 같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그 여정 가운데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카발라와 같은 지혜가 여러분 가까이 있고 확실한 전략으로서 당신 앞에 있는데 왜 구태어 당신의 영혼을 속이면서까지 그러한 길을 걸어 가십니까? As I have shown the reason above, that the study in the issues of the wisdom and creator himself are one. 제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카발라라는 지혜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창조주와 창조주 그 자체와 유사하다고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계속 그 길을 걸어 가십니까? Let us also examine the second question.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Which is that one must fill one's belly with 미시나와 개바라.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였죠. 우리는 미시나와 개바라를 먼저 배운 후에 카발라를 접해야 된다라는 선지식 앞서서 미시나와 개바라를 먼저 마스터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하는데요. Everyone agrees that it is indeed so. 미시나와 개바라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Yet, 하지만, this is all true if you have already been endowed with learning lishma or even low lishma if you are still within the three years or the five years.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당신이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있을 때나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하더라도 아직 3년이나 5년이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However, 하지만, after that time, 즉 3년이나 5년이 지난 이후에는 The brighter warns you that you will never see a good sign. Brighter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와 같이 더 이상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룩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따라서 우리는 차라리 카발라의 지식을 배우는 데 힘써서 거기서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되겠습니다. We must also know that there are two parts to the wisdom of truth. 또한 우리는 진리의 지혜 가운데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알아야만 하는데요. The first, 첫째 면은 called the secrets of Torah. 토라의 비밀들이라는 비밀들이라고 불리는 면으로써 Should not be exposed except by implication. 이 토라의 지식들은, 토라의 신비들은 암시를 통하여서만 밝혀질 수 있는 즉, 평소에는 숨겨져 있다가 어떤 암시나 비유로서만 밝혀질 수 있는 토라의 신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And from a wise kabbalist to a disciple who understands in his own mind. 또한 이러한 신비는 보통 지혜로운 카발라 학자로부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로 전해지는 신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asseh Merkava and Masseh Bereshit belong to that part as well. 따라서 이러한 신비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으로는 Masseh Merkava, 하나님의 전처에 대한 신비, Masseh Bereshit,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비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The sages of the Zohar referred to that part as the first three sephiroth, Keterhokmabina, and it is also called the rush of the Parchif. 또한 조아르 서에 등장하는 현자들은 이 첫 번째 파트를 열 개의 sephiroth 중에 처음 세 세 sephiroth, Keterhokmabina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한 이 Keterhokmabina는 그 파르츠프로 봤을 때는 머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언은 rush of the Parchif. 그래서 파르츠프의 머리이다 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The second part is called the flavors of toga. 두 번째 파트는 토라의 맛이라고 불리는데요. 토라의 맛은 It is permitted to disclose them, and indeed a great mitzvah to disclose them. 이것은 아까 첫 번째에 나온 토라의 신비들과는 달리 오히려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이야기되는 것이 a great mitzvah, 훌륭한 개명으로서 여겨집니다. 오히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The Zohar refers to it as the seven lowest sephiroth of the Parchif. 조화를 선은 이 두 번째 측면은 열 개의 sephiroth 중에 하위의 일곱 sephiroth, 즉, chesegevratifenechachot yesod maikut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And it is also called the guv of the Parchif. 파르츠후로서는 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시죠? 첫째 면과 두 번째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토라의 신비라고 불리면서 열 개의 sephiroth 중에 처음 세 개의 sephiroth을 의미하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머리라고 불리고요. 두 번째 파트는 토라의 맛이라고 불리면서 열 개의 sephiroth 중에 아래에 있는 일곱 개의 sephiroth을 의미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 있는 하나의 파르츠후는 싱글 파르츠후, 하나의 파르츠후는 열 개의 sephiroth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개의 sephiroth이라고 불리구요. 첫 번째 면은 파르츠후의 머리라고 불리구요. 나머지 일곱 개는 파르츠후의 몸이라고 불리구요. Even the soul of the lower person contains the ten sephiroth in their above names as well. And every single discernment in the upper and in the lower.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열 개의 sephiroth을 영적인 세계의 DNA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어떤 무엇이든 간, 그리고 땅에 있는 무엇이든 간 다 열 개의 sephiroth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시면 Even the soul of the lower person 이 땅에 거주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The soul, 영혼조차도, 영혼 역시도 열 개의 sephiroth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또한 Every single discernment 영적인 세계에 있거나 물리적인 세계에 있거나 그 어떤 것이든 모든 단일된, 그러니까 하나의 discernment 어떤 하나의 측면이죠. 하나의 측면은 혹은 하나의 이해, 혹은 하나의 어떤 뭐 할튼, 하나의 작은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요. 그런 피조물 뜻 역시나 열 개의 sephiroth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 reason why the seven lower sephiroth, which are the goof of the parts of, are called flavors of Torah 자, 그러면 왜 바르주프의 머리라고도 불리는 이 일곱 개의 하위의 sephiroth들은 왜 토라의 맛이라고 불릴까요? 그 이유는 Is as the meaning of the verse And the palate taste is food 다음 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고 그 입은 음식을 맛봅니다. 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팔레트는 보통 입 구멍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입 천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나로 봐서 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입 혹은 그 혓바다 입과 그 포함된 혓바다 총칭에서 입은 음식을 맛보죠. 즉,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를 맛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런 약간 상징적으로 그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lights that appear under the first three namely the rush are called tamim and makut the rush is called hef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 rush 머리와 이 goof 몸을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 세 개의 세피루스 이제 로시의 차원에 있잖아요. 이 로시의 차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빛들이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지나가는 곳 이 지나가는 곳이 우리 얼굴을 생각해 보시면 제일 가까운 게 뭡니까? 물론 목도 있지만 이제 입이죠. 그래서 입에 해당되는 헥 이 입천장 혹은 입이라고 표현되는 이 해크를 해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러쉬 말쿠트 러쉬 그러니까 머리의 말쿠트 그러니까 이 머리를 세 개의 세피루스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세 개의 세피루스는 잠깐 잊어버리시고 머리라고 크게 보시면 머리의 최하단 머리의 최하단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쿠트라고 하겠죠. 말쿠트 머리의 말쿠트라고 표현하겠죠. 따라서 머리의 말쿠트 가장 맑다는 상징적으로 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입이라고 그럼 이 입으로부터 아래로 아래 세 개 그러니까 몸의 세 개로 내려가는 빛은 뭐라고 불립니까? 바로 타아밤 타아밤은 히브리오즈 flavors라는 뜻의 히브리오입니다. 그래서 맛이라고 불리는 거죠. 왜냐하면 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입이 가장 머리의 측면에서 마지막에 속해 있는 이 말쿠트를 표현한 단어이기 때문에 입과 관련된 맛 맛이라고 맛들이라고 불리는 거죠.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They are called 타밤 이래서 이 빛 창조의 빛 머리에서 이제 몸으로 전해지는 그 빛을 토라의 맛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This means that they appear in the palette of the rush 왜냐하면 이 빛들이 머리의 그 입 입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Which is the source of all the 타밤 이 입으로부터 맛의 모든 게 이제 나오는 거죠. 발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이라고 불리는 거고 이 입은 좀 더 이제 카발라 이제 과학적인 카발라로 표현을 하면 말쿠트 드로시 머리의 말쿠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From there 거기로부터 down it is not forbidden to disclose them. 자 이제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나왔죠. 자 이렇게 나온 빛들 즉 맛들 타밤은 어떤 측면이니까 위에서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토라의 신비들과 다르게 not forbidden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to disclose them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의 차원에서 들어오는 빛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널리 맛을 보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Quite the contrary 이와 정반대로 The reward of one who disclosed them is immeasurable and boundless. Quite the contrary The reward of one 이러한 이러한 토라의 맛을 널리 전파하는 사람들이 받을 그 보상은 그러니까 내세에 받을 보상이겠죠. 현세일 수도 있지만 그 보상은 셀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토라의 맛을 널리 전파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보상도 셀 수 없게 예상할 수 없을 만큼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세피롯과 일곱 개의 하위의 세피롯들은 보다 확장되어서 어느 측면에서 general 약간 일반적인 보편적인 차원에서도 확장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구체적인 약간 세분화된 측면으로서도 확장될 수 있는데요. Thus, 따라서 even the first three 세피롯 of the 마쿠트 at the end of the world of 아시아 belong to the section of the secret of 도가 which are not to be disclosed. 즉,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세계인 아시아계에 있는 그것도 아시아계의 가장 말단에 있는 마쿠트의 세계의 세피롯 상위의 세계의 세피롯은 어디에 속합니까? Secrets of 도가 도가의 비밀에 속해서 그것은 말 되어져 그러니까 이야기되어져서는 안됩니다.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단이라도 아무리 최하의 위치에 있는 세피라라고 하더라도 그 세피라의 머리는 여전히 귀한 것이라는 거죠. 도가의 신비를 품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적 세계인 아찔루트계에 있는 그것도 가장 높이 있는 머리에 속해 있는 세피라 케테르에 있는 7개의 하위의 세피로트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토라의 맛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가장 낮게 있지만 머리이면 아무리 낮은 세계라도 머리는 머리다. 그리고 아무리 높은 세계라도 몸은 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낮은 세계라도 머리에 속한 것은 알려져서는 안되고 반대로 아무리 높이 있어도 몸에 속한 것은 알려져야만 한다. 알려지는 것이 허락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카발라의 책들에 써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사사의 꼬리가 될지언정 무엇의 머리가 되어라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의 영적 성장에서 낮은 세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계에서 머리가 되는 것이 다른 세계에서 뭐 노예가 될지 뭐 비유적으래요. 비유 뭐 영적 성장에 노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머리가 되는 게 좋다. 뭐 이런 의미를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머리는 머리고 몸은 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의 기원을 미시나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사회에서 2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경을 하면요. 이사회에서 23장을 잠깐만요.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지경을 하고 또 찾아본 것을 근거로 한번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을 하면 그녀의 어떤 어둠과 소득과 그녀의 고용함은 거룩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인데 어둠과 고용함은 보관되거나 어디에 놓여지지 않을 것이며 For her gain shall be for them 왜냐하면 그녀의 그 어둠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즉 그들이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러니까 그들의 양식으로서 먹을 것이 되며 그 다음에 그들의 멋진 옷으로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쪽에 놓여져 있거나 그냥 뭐라 그럴까 방치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2사에서 23 2사에서 23에 미시나에서 성경을 해석한 것이라고 본다면 음... 글쎄요 성경에 딱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2사에서 23장 18절에 아마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개혁개정... 개신교 개혁개정역으로 읽어보면요 그 무혁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혁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직역한 거랑 좀 비슷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 얻음을 이제 무혁한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아 아니죠 무혁... 무혁... 무혁한 것? 왜 무혁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냐면 그 앞에 문맥을 보시면 이제 성경을 보시면 23장 보시면 이게 시돈과 두로 과거에 이제 돈을 많이 벌던 상업으로 흥하던 도시국가죠 시돈과 두로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얻은 것이 이제 무혁해서 얻은 이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혁한 것과 이익을 얘기하는데 그 무혁한 것과 이익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방치되거나 보관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먹고 입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것이죠 What is daily clothing? 이 스테이틀리가 찾아보니까 뭔가 아름답고 이렇게 아주 좋은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옷을 얘기하는 거죠 스테이틀리 클로징 그래서 도대체 이 좋은 옷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묻는 거죠 This is what covers things that Arctic yomin covered 그러니까 여기서는 카발라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 옷은 다름 아닌 아틱 요민을 가리는 무언가를 의미한다 아틱 요민이 뭐냐 갑자기 카발라 용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꺼내드는 이제 예우다 실락인데요 이 아틱 요민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케테르 이 10개 세피라 중에 가장 높은 케테르 세피라를 이제 파르투프 이제 약간 의인화에서 표현을 하자면 케테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내적인 측면 그다음에 하나는 외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 외적인 측면은 이제 밖으로 보여지는 측면이죠 이 보여지는 측면은 파르투프 이 의인화에서 표현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아릭 안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발라 들어보신 분 중에 아릭 안핀에서 이제 긴 얼굴 롱 페이스라고 번역을 하죠 그게 이제 약간 외적 측면이고 케테르의 이제 내적 측면은 숨겨져 있는 측면 이 내적 측면은 파르투프 의인화를 하면 아틱 요민 그래서 영어로 ancient days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고대의 날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틱 요민을 가리는 것을 이제 뭔가 수려한 옷으로 표현했다 멋진 옷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and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것들은 그럼 뭔데? 여기서 그것들이 무엇인데 라는 게 또 옷을 얘기하는 건지 아틱 요민을 물어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답변이 the secrets of the Torah 토라의 신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석을 하면 아틱 요민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일종의 신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약간 본질적인 신비 그래서 아틱 요민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비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감고 있는 아틱 요민을 가리는 옷은 그나마 약간 상상할 수는 있는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토라의 신비들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is what reveals things that 아틱 요민 cover 또 다른 이들은 그 이 옷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아틱 요민을 덮고 있으면서 그 덮고 있는 것들을 밝혀주는 무언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뭔데 토라의 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틱 요민이 있으면 아틱 요민 캐텔의 내적인 표현이라고 할 때 아틱 요민이 있으면 그것을 가려주는 것이 이제 토라의 신비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틱 요민을 가리고 있는 이 토라의 신비를 밝혀주는 이것을 밝혀주는 밝혀주는 것이니까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 빛과 같이 밝혀주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토라의 맛이다 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뭐 카발라 쪽 좀 아시는 분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아틱 요민을 일종의 N 이라고 표현하고요 N 그 다음에 토라의 맛 아 토라의 신비는 엔소프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토라의 맛은 오르 엔소프라고 표현하면 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어가세요 라쉬밤 라쉬밤 인터 프리즈 아틱 요민 이즈 크리에이터 라쉬밤은 라쉬밤이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으면 마이모니데스 같은데요 라쉬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틱 요민은 창조주시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as it is written as it is written 세피로 체계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제일 높이 있는 어떤 의미에서의 개념이니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The secrets of the Torah are 마스의 메르카바 and 마스의 베라쉬드 자 토라의 신비들을 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차에 대한 신비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비죠 마스의 메르카바 and 마스의 베라쉬드 The meaning of name is as it is written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의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This is my name forever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다 이 이름은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 말은 마치 하나님 자체도 영원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의 이름도 영원한 느낌을 주죠 이것은 카발라의 유명한 구절을 떠올리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요 넘어가서 The clothing means that He does not give them to any person but only to those whose heart is anxious 그러면 이 옷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옷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러한 신비들을 이 토라의 신비들을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이 진지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지한 이들에게만 주어진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은 일종의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이제 개시를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This is what reveals things that 아틱 요민 cover means covering the secrets of the Torah 그 다음으로 나오는 아틱 요민을 가려주고 있는 그 무언가를 밝혀주는 무언가 이것은 이제 토라의 신비를 가려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떤 의미로 즉 이제 토라의 맛이죠 which were initially covered and 아틱 요민 disclosed them and gave permission to disclose them 즉 어떤 의미에서 이 토라의 맛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틱 요민을 가려주고 있는 이 토라의 신비들을 또한 가려주는 측면이 있고요 initially covered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측면에서는 아틱 요민이 허락을 하면 허락을 해주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 토라의 맛이 토라의 신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and one who disclosed them is granted what he said in this verse 그리고 이 토라의 맛을 통해서 토라의 신비를 밝히는 이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one who disclosed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is granted what he said in this verse 그러니까 이제 아틱 요민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이에 한해서 그들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Now you evidently see the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secrets of Torah where all who attain them receive this great reward for covering them and for not disclosing them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히 이 토라의 신비들 가운데 있는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토라의 신비 내에서도 차이점이 되는 거죠 where 그 토라의 신비 가운데는 all who attain them receive this great reward for covering them and for not disclosing them 즉 이 토라의 신비들을 얻은 이들은 이에 관한 큰 보상을 얻게 되는데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는 covering them 하나는 숨길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not disclosing them 그들을 알면서 이제 가르치지 않는 말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수호자 역할이 되는 거죠 그것들을 숨기는 역할도 하고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역할도 하고 and it is to the contrary with time in order to go 이는 토라의 맛과는 전혀 다른 측면입니다 where all who attain them receive this great reward for disclosing them to others 왜냐하면 토라의 맛의 경우에는 그것을 얻은 이들은 다음과 같은 보상을 얻게 되죠 그들에게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일종의 신비의 수호자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일종의 신비를 약간 풀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 속하게 되겠죠 There is no dispute on the first opinion but only examination of the different meanings between them 이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른 의미 이 둘 사이에 있는 어떤 다른 의미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Lishnakama states the end Lishnakama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As he said, stately clothing 멋진 옷이라고 표현했죠 Hence, they interpret the attainment of the great reward for covering the secrets of Torah 따라서 이 마지막에 있는 멋진 옷이라는 것은 아마 결론적으로는 이 첫 번째 측면, 그러니까 첫 번째 의견이죠 신비의 수호자, 그러니까 토라의 신비들을 숨길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대단할 것입니다 Others say it stays the beginning Which is eat their fill, meaning the tummy of the toga 자, 또 다른 이들은 초반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 초점을 주는데요 Eat their fill, 그들의 배를 채워라 그러니까 그들의 채움을 위하여 먹는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먹다 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토라의 맛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As it is written, 이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the palate tastes its food 그의 입은, 그 입은 음식을 맛보입니다 라는 것인데요 This is because the lights of Tamim are called eating 왜냐하면 맛과 관련된, 맛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빛은 먹는 것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Hence, 따라서 They interpret the attainment of the great reward, the mention in the text Regarding one who disclosed the Tamim of the toga 따라서 먹는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녀의 그 얻음 그녀의 무역으로 얻은 이익을 이들을 위해 나눠주신다 했는데 이들이 뭘 합니까? 자신의 채움을 위해서 먹죠 따라서 이들은 누굴 의미하냐면 남들에게 그 신비에 대해서 풀어 해석해줄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이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맛 토라의 맛을 전하는 이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m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But one speaks of the secrets of the toga and the other speaks of the tamim of the toga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에 나왔던 그 멋진 옷 옷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신비를 수호하고 그 신비를 남들로부터 숨기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부류 중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숨기고 보존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첫 번째에 나왔던 중간에 나왔던 먹는다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남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풀어서 그 맛을 전해줄 수 있는 부류를 두 번째 부류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따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However, 하지만 both think that the secrets of toga must be covered and the tamim of the toga must be disclosed 아무튼 이 둘이 둘 다 하나의 결론으로서 공통점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신비는 숨겨져야만 하고 하나님의 맛은 토라의 맛은 이야기 되어져야만 한다 라는 것은 둘 다 동의하는 바라는 거죠 Thus, 따라서 You have a clear answer about the fourth and fifth question in the beginning of the introduction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론서 초반에 나왔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게 되었는데요 And what you find in the words of our sages as well as in the holy books that is, that it is only given to one whose heart is worried meaning the part called secrets of the Torah Consider the first three Sfirot and Rosh that it is given to only concealed ones And under certain conditions You will not find even a trace of them in all the books of Kabbalah In writing and in print Since those are the things that Are you mean cover and it is written in the Gemma 이것은 내용이 다 계속 이어져서 마침표가 안 찍혀있고 여기 이 한 문단이 그냥 쫙 이어져 있어서 다 읽었는데요 아무튼 이걸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현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 토라의 신비는 오직 누구한테만 주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해 진실로 진지하게 그 마음이 아주 진지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토라의 신비라는 것은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10개 세피론 중에 처음 3개의 세피론에 해당되고요 또 머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머리, 또 초반에 10개 세피론 중에 케테르, 호크마, 비나라는 것은 그 의미에서 딱 연상되는 것이 concealed,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숨겨진 지식, 지혜는 오직 숨겨진 자들,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지고 또 특정한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한 상황에서만, 조건에서만 주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카발라 책을 어디를 봐도 이 약간 본질적인 케테르, 호크마, 비나에 속하는 지혜들은 토라의 신비들은 그 자취조차,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고요 그것은 책에서나 아니면 프린트 된 책에서나 손으로 쓴 글씨나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since, 왜냐하면 이 토라의 신비라는 것은 those, 토라의 신비라는 것은 아틱 요민을 가리는 그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개마라가 말하는 바와 같죠 아틱 요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 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전번에 바이르서나 예찌라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지성, 인식이 닿을 수 있는 세피라는 사실상 비나까지입니다 호크마도 거의 호크마의 의식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무의식에 가깝죠 따라서 비나까지가 우리가 겨우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아틱 요민은 케테르란 말입니다 케테르 내에서도 내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머리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지혜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만약 아틱 요민의 지혜를 우리가 얻는다면 마치 호크마 차원에서 얻어지는 지혜랑 비슷하지 않을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깨달아지는 어떤 측면에 지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발라의 어느 책을 봐도 직접적으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모두 깨닫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모로벌, 게다가, do say if it is possible to even think and picture that all those holy and famous righteous which are the greatest and best in the nation such as Sefei Yetzirah, the Book of Zohar, and the Brite of Rabbi Ishmael, Rabbi Haikaon, Rabbi Hamai Gaon, Rabbi Elazar of Garmiza, and the rest of the Rishanim through the Rambam, and Baal Hafturim, and Baal Shukhan Aruf, through the Vilna Gaon, and the Ladi Gaon, and the rest of the righteous may the memory of all be blessed 이것도 마침폐 없이 쭉 한 문단에 썼는데요 Do say, 한번 말해보라, 말해보라는 얘기죠 If it is possible to even think and picture that all those holy and famous righteous which are the greatest and best in the nation 이 땅에 있던, 이 땅에 살았었던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그리고 유명하고 거룩한 모든 의인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리스트를 나열한 거죠 유명한 Sefei Yetzirah, 조아르소, Raffi Ishmael, Brite Haikaon, Raffi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쫙쫙쫙 열거를 한 겁니다 그들을 아는 만큼 한번 쭉 읊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쫙 읊어봤습니다 우리 전번에 옛지라서 봤던 그 그라버전, 빌라 강원까지 쭉 나왔습니다 From them, 이러한 의인들로부터 We received the hall of the revealed Torah 우리는 어떤 토라에 밝혀진 해석된 토라를 그들로부터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들이 캐치한 것들, 어떤 지혜들을, 설명된 지혜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d by their words, we live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로 그들의 그런 해석으로 말면 아마 성경에 대한 해석으로 말면 아마 우리는 오늘날 말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To know which act to perform so as to be favored by the creator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지 그들을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ll of them wrote and published books in the wisdom of Kabbalah 위에서 열거한 이 모든 사람들은 Kabbalah의 지혜를 가지고 글을 썼고 책을 펼쳐냈습니다 And there is no greater disclosure than writing a book Whose author does not know who reads the book 책을 쓰는 것보다 더 좋은 설명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Does not know who reads the book 더구나 그 책을 지은 저자들은 누가 과연 이 책을 읽을까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은 이 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을 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간 익명의 다수를 위해서 책을 쓰죠 이 책을 쓴다는 것은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설명법 그러니까 토라의 맛을 전달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죠 It is possible that utter wicked will scrutinize it 또한 이 글이라는 것은 선한 사람만 읽는 게 아니죠 악한 사람도 읽을 수 있죠 따라서 악한 사람들은 그 글을 읽고 scrutinize 그것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Hence 따라서 there is no greater uncovering of secrets of Torah than that 따라서 글을 써서 남긴다는 것보다 더 토라의 신비들을 밝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And we must not doubt the words of these holy and pure that they might infringe even an iota on what is written and explained in the Mishnah 따라서 우리는 이 거룩하고 순수했던 이 의인들이 이야기한 것들에 대하여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they might infringe even an iota on what is written and explained in the Mishnah and the Gema'가 that are forbidden to disclose as written in Masahed Haqiga infringe 라는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위반하다 제한하다 라는 뜻인데요 즉 그들은 글을 씀에 있어서 iota 그러니까 iota 라는 것은 한국어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한 획 점 하나라도 잘못 쓰면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위반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글을 쓰는데 만약 실수로라도 잘못 설명을 하게 된다면 Mishnah에 대해서 그리고 개마라에 대해서 Mishnah가 개마라에서 설명 되는 대로 쓰여진 대로 뭔가 하나의 점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전달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금지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해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의인들이 쓴 글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라고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ather 오히려 오히려 all the written and printed books are necessarily considered the tamim of the Torah which I think you're mean first cover and then uncover as it's written and the palate tastes its food 아하 다음 문단이랑 연결했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즉 앞에 문단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열거한 이 거룩하고 순수한 의인들의 글들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데 어떠한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냐면 they might infringe 그들도 인간이니까 역으로 제가 해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점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글을 쓰는데 근데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듣도 아마도 might be might infringe 위반했을지 모른다 심지어 점 하나라도 그러니까 점이 없어야 되는데 점을 적을 수도 있죠 글을 쓰다 보면 그리고 더욱이나 책으로 편찬되면 프린트되는 과정에서나 글로 쓰여지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forbidden이지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쓴 글과 프린트된 책들은 뭐라고 여기는 게 더 합당하냐 토라의 맛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다 토라의 신비 그 자체는 아니고 토라의 맛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다 왜냐 이 토라의 맛은 어떤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아틱 요미는 먼저 숨겨졌고 그 다음에 이 토라의 맛으로서 다시 밝혀지죠 as it i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써있죠 and the palate taste is food 그래서 이제 토라의 맛 입은 그 음식의 맛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맛을 본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 나왔던 현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아틱 요미는 감싸고 있는 이 토라의 신비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확실히 하지만 글로 쓰는 순간 그리고 말을 하는 순간 그리고 프린트되는 순간 책으로 편찬되는 순간 그것은 일종의 토라의 맛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사실상 토라의 신비는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보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혜로운 스승에서 제자로 이렇게 전달이 되긴 하지만 사실 말로 표현되는 순간 제자는 제자 나름대로의 살아온 생애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미 전달되는 순간 속에서도 재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게 완전 일대일로 똑같이 복사되진 않죠 복사 붙여넣기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혹은 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순간 그것은 토라의 맛으로 표현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구시하면 아날로그가 디지털화되었다가 다시 아날로그로 번역되는 비슷한 거죠 일종의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지만 이 과정 중간은 디지털화되지만 서로 전달될 때 아날로그식으로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Not only are the secrets are not forbidden to disclose on the contrary it is great mitzvah to disclose 어떤 의미에서 이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는 거죠 즉 토라의 신비들은 밝혀져서는 안 되지만 forbidden 밝혀져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또한 이것은 밝혀져야만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부분은 우리 안에 담고 있어야 하지만 숨길 부분은 하지만 어떤 부분은 밝혀야 될 사람들에게 토라의 맛을 보여줘야 할 어떤 속성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 문단까지 읽고요 31분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one who knows how to disclose and discloses them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아는 그 토라의 신비를 남들에게 설명할지를 남들에게 전파할지를 아는 사람은 His reward is plentiful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풍성한 은혜로 보답할 것입니다 This is because on disclosing these lines to many particularly to the many depends the coming of Messiah soon in our days 아멘 그러니까 유대 유대 카발라에서 특히 하시디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예언서에 선지자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온 땅 안에 가득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할 때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메시아가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영적인 세계에서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막갈라게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보답을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빛 즉 성경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죠 그 생명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수록 메시아의 오심은 더욱 오늘날 더욱 가까이 온다는 거죠 현시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더 빨리 오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네 유대교에서 보통 우리가 아는 유대교에서는 약간 전도 이런 거 잘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카씨 디즘 쪽에서는 전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아무튼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